오늘 에스더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반갑게 맞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못해 가지고 참 아쉽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웃지 아시고 이 초등부 설교를 맡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설교를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사람 누군가 쳐다보더라고요 한 명도 졸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사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갚아주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지난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가 술에 취해서 왕후 와스디를 오라고 했는데 와스디가 거절을 했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야 되냐 신하들이 이러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남편들이 기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시키십시오 끝났는데요 이 1장에서 5장까지의 큰 주제는 바로 유대인이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때 이 유다인인 모르드게와 에스터를 이 바사제국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생각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2장 1절에 왕이 이제 녹아 그쳐서 그가 행한 일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기억하다는 뜻이 자카르 후회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신이 성급하게 결정을 하고 그 와스디를 데려와서 왜 그랬냐고 어디가 아팠냐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럼 될 텐데 그런 상황도 모르고 그냥 폐위를 시켰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조서를 내리다 이 말에도 보니까요 이게 수동태로 쓰여서 왕이 능동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신하들이 분위기를 몰고 갔으면 알 수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서 왕이 결정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절대 권력이 있었지만 아래 신하들의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어떤 나라의 국가의 정책을 세우는데 이런 하만과 같은 자들이 옆에 있었고 그쵸 조금 안 맞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실제로 동치는 매우 컸다 그래요 그런데 지적으로는 조금 미숙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는 참 위대한 왕이었어요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하수에로는 경호원이 이천 기마병이 있었고 이천의 창기병이 있었고 일만의 보병이 있었을 만큼 대단한 제국의 무시무시한 왕이었습니다 전쟁하러 갈 때는 그 텐트에 금잔과 은잔이 발견된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왕이었죠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1장 1절에 나오는 127 지방을 다스린다 했을 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2 곱하기 10 곱하기 7이다 그만큼 페르시아는 대단한 나라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에스던은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7절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 말라크 동사 말라크 이게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 말이 파생된 단어가 무려 25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통치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에스더서의 주제다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하들이 걱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장 1절 보시면은 자기들이 제안을 했는데 왕후 에스더를 폐위시켰는데 그것을 왕이 후회를 하니까 혹시 우리가 제안한 것이 잘못됐어 우리가 목이 달아날까봐 다급하게 또 제안을 했어요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의 명령에서 아리따운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조서대로 행하라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택할 때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우리도 외모를 보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외모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용서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 내 기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제 말씀처럼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또 누구나 죄인들을 환영하고 반겨줘야 되지만 또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와 거룩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신자들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에스터도 보십시오 훗날 왕후가 되어서도 그냥 외모만 있어서 왕후가 된 게 아니라 민족의 앞날이 어두울 때 희생을 각오하고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하지 않습니까 에스터의 이름이 보니까요 페르시아어로 별이란 뜻이에요 별 이 말은 뭐냐면 언약 백성들이 이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샛별같은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는 말을 말합니다 오늘 에스터도요 처음에는 외모로 왕후에 뽑혔지만 처음에 그 신하들이 무슨 신앙을 보았겠습니까 세례를 받았는지를 보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에스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에스터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부모가 죽었습니다 아마 전쟁에서 그렇죠 바벨론과 또 바사와 이런 제국 가운데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키웠는데요 이 3절 4절에 보면 왕후를 뽑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따운 처녀입니다 미모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처녀인지 확인을 했어요 이 왕후의 임무는 2절에 보니까 왕을 위하여 왕의 기쁨이 되고 왕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이 왕후의 기준이고 목적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에 왕이 그들의 말을 좋게 여깁니다 신하들의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해라 처음에는 왕이 화가 나서 와스티를 폐위시켰다가 돌아서서는 후회하고 고민하다가 또 신하들이 보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우리가 볼 때는 왕과 신하들이 참 어리석은 것 같고 정신이 없는 것 같고 술 취해 있는 것 같고 마치 완전하신 하나님과 너무나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지만 이 어리석은 왕과 신하들의 결정을 통하여서 무모한 결정을 통해서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하스웨로가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있고 화려하고 세상에 모든 걸 가진 것 같아도 정작 자기 아내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부하들의 어리석은 제안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만의 음모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 미련한 자임을 본문은 밝히고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 왕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에스던은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장에 보니까요 1장과 2장 사이에는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하스웨로 즉위 3년에 이 바스티를 폐위시켰는데요 오늘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2장 16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아하스웨로 왕의 제 7년 제 7년입니다 이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전쟁을 떠났는데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당연히 왕은 명예를 많이 잃었고요 국가적으로 손해가 막심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는 것이죠 뭔가 위로로도 받기도 했겠죠 4년이 지났지만 왕은 여전히 와스티를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내린 칭령을 돌이킬 수 없었어요 옆에서 신하들이 부추깁니다 왕비를 뽑으시지요 당시 왕비는 귀족 가문에서 뽑았겠지요 왕의 최측근 집안에 선발했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내심 와스티 대신에 우리 집안의 여인을 왕의 아내로 드리고 싶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 당당히 선발됩니까 그죠? 라비들은 세계 4대 미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 라합, 아비가일, 에스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에스터가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의 사촌동생이었어요 에스터의 성품과 인격을 어느정도 알 수 있는데요 1년 동안 준비기간을 보내면서 8절에 보니까 해계의 수화에 들었어요 그죠? 근데 9절에 해계라는 이 사람이 에스터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풀다 여기에 해세드라는 말씀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참 만남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해계가 에스터를 잘못 봤으면은 좋은 것도 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를 앞으로 세웠겠습니까? 일곱 국료를 주고 후궁의 아름다운 처서로 옮겨주죠 왕에게 나아갈 때 어떤 장신구를 가져가기보다는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중간에 에스터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료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그쵸? 결국 에스터는요 왕에게 들어갔어요 왕은 모든 여자보다 에스터를 더 사랑해서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에 왕은 모든 여자보다 에스터를 더 사랑하여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뭘 받았습니까? 더 은총을 얻은지 여기서도 해세드라는 말씀이 쓰였어요 왕은 그녀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해계라는 이 내시에게도 은총을 받고요 해세드 이 왕도 에스터를 사랑하여 은총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감동이 됩니다 그게 오늘 내용인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아하수에로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사랑하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화를 못 이겨서 패위시켰어요 전쟁에도 졌어요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사랑하는 아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죠 사도 바올이 말합니다 에베소 사장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제 결혼할 때 목사님이 그런 조언을 해주십니다 혹시 다투어도 밤에는 꼭 화해하고 주무세요 왜요 목사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반드시 자기 전에는 화해를 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용서하고 기도하고 주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사도도 건면했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도는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다혈질이죠 조금만 내 입장이 무시를 당하며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고 인상을 쓰고 배려하지 못하는 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죠 그러나 자기의 부족과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혹시 와스티한테 잘못 말한 건 없었는지 서운하게 한 건 없었는지 180일 동안 잔치를 여는 것에 대해서 상의한 적도 없을 수도 있고 연락 한 번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 갑자기 부르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저질러놓고 후회하는 참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야야 네 눈에 있는 들포 널 판지 그 큰 나무토막을 보지 못하고 그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너는 뭐라고 하느냐 이 마태복음 7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판단하지 말라 상대에게 작은 허물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게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그것보다 더 큰 결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죠 겸손하게 돌아보라 어제 우리 청년들과 말씀 나누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권면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참 관계중심적이었어요 이 사람의 조카가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가 1차 선교여행을 이 바울하고 바나바랑 마가랑 같이 갔는데 마가가 조금 어렸는지 삼촌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근데 관계중심적인 이 바나바는 그것을 이해해줬겠죠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제가 예수님 믿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웠겠죠 저 거짓말이다 제가 언제 예수님 만난 적이 있냐 제가 무슨 사도냐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도 바울을 청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해주고 소개해주었죠 안디옥 교회에 목회할 때 바나바를 청빙해 이 바울을 청빙해서 둘이 1년간 가르침에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바나바의 위대한 점이죠 그 어린 마가를 케어해주고 그 마가가 성장해서 마가 복음을 쓰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에서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마가에 대해 그랬지만 이 마가가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가는 열두 제자가 아니었지만 그렇죠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서를 쓰게 되고 그 로마 시대 네로의 박해 속에 죽어가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마가 복음을 쓰는 귀한 일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성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에스터가 외모가 뛰어났을지 모르고 예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모 때문에 이 에스터를 사용했습니까 다윗이 무슨 용모가 좋아서 사용했습니까 요셉이 너무 예뻐서 사용한 것입니까 에스터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력서를 내고 지원서를 붙여서 했을까요 아마도 그 땅의 모든 처녀들이 강제로 왕궁에 들어오라는 명령이 있었겠죠 그래서 에스터도 어찌 보면 하는 수 없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왕 제가 왕궁에 가는 것 왕비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담과 결단이 있었을 것이에요 에스터는 모르드게 말대로 내가 유다 사람인 것을 숨겼죠 율법에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어기고 이방왕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방 왕궁에 들어갔으니까 이방 음식을 먹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스터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된 각오가 있었죠 에스터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촌 오빠랑 이 모르드게와 큰 집에 살려고 이런 자리에 지원했습니까 에스터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것이죠 믿습니까 혹여나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평생 과부로 살 수밖에 없는 후궁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왕궁은 얼마나 생소하고 넓고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어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인내한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우리 민족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요셉 보십시오 요셉도 17세에 팔려갔는데요 30세에 왕 앞에 섭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공적인 연령이 몇 세다? 30세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준비시키신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30세부터 50세였습니다 다윗도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다스렸고 공교롭게도 우리 예수님도 몇 세의 공생회를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죠 성실하고 책임이 있던 그 요셉을 더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의 인격으로 다듬어가셨어요 오늘 에스터의 신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먼서 31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요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고움과 우리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왔을 것이에요 내노라는 집안들이 왕의 측근들이 뇌물도 줄 수도 있고 집안 자랑을 할 수도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에스터를 노려보고 쟤는 어디 여잔데 와가지고 그렇게 음해이지 않았을까요 그 수모와 눈치 가운데도 에스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 시기를 잘 준비했어요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그 왕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에스터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모르드기가 말하죠 에스터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이죠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맨날 카이로스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크로노스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로노스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된 게 있습니까 제가 한 주간 격리하면서 참 연약한 인간이구나 나도 건강한 줄 알았고 내 안에 바이러스가 어디 틈타 이랬는데 알게 모르게 들어온 거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회개와 회복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목사님이 계시고 가족과 친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요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애써도 얘기치 못하게 지금 강제로 끌려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주를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내가 예쁘니까 내 외모를 봐주겠지 운이 좋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가능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이러스가 많고 우리의 사업이 안되고 자녀가 속속이고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일지라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이 다 이해가 안되더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붙잡게 하옵소서 나의 외모와 내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